대구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7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신천재해 예방사업 등 12개 하천에 2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항을 보완해 상반기 재정집행계획을 초과 달성했는데 이 때문에 16개 시도 가운데 우수한 재정집행실적을 거둬 당초 확보한 국비보조금의 절반을 넘는 71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시는 많은 추가 예산이 확보된 만큼 올해 안에 불로천과 달서천의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팔거천과 현풍천의 공사에 착공해 빠른 시일 내에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겪는 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